첫째, 자녀의 대학 등록증명서. 등록한 대학에서 발급하는 certificate of enrollment 또는 certificate of registration. 학교에 따라서 student porta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다른 서류의 경우 확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certificate of enrollment 제출이 최선이다.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등록금 납부 전이나 학기 시작 전에 RESP를 인출할 수 있다. 둘째, RESP 운영사의 인출 양식. 나의 재정관리자에게 연락하면 제공해준다. 셋째, 캐나다 대학이 아닌 외국의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인출이 가능하다. 넷째, 4년제 대학뿐 아니라 2년 또는 3년제 칼리지도 인출이 가능하다. 다섯째, 원하는 금액을 임의대로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횟수에 제한이 없다. RESP 어카운트 금액 전체 또는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일부 인출 후 남아있는 금액은 계속 운영된다. 여섯째, RESP 인출 금액. RESP 적립 원금은 일시불로 전부 인출할 수 있다. 정부 보조금 플러스 투자 수익은 정부 규정에 따라 대학 등록 13주 이내에는 최대 5천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인출할 수 있다. 일곱째, RESP 인출금 수령자. RESP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보통 계약자인 부모의 은행 어카운트로 수령한다. 여덟째, 세금 문제. RESP에 적립한 원금 부분은 세금이 없다. 정부 보조금 플러스 투자 수익 부분은 수혜자인 자녀의 소득으로 잡히며 연초에 발급되는 T4A에 따라 자녀의 소득으로 신고한다. 아홉째, RESP 인출금의 사용. RESP 인출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 RESP 인출금을 자녀의 TFSA로 투자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